제가 정치를 제기한 이유는 정권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면 선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당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앞으로는 공선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선단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부정경선과 관련해서 조작과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다. 당원 당규와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섣부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며 각종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보자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조차 하고 있는 후보별 투표자, 투표수, 득표율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개 기관 별도 결과를 받아서 순위를 정한 후에 환산한 자료를 파기했고 그 원 자료는 지금 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보자의 자료 전달 요청에 묵묵부답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 경선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경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이 의의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당 선관위는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 등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또 부정선거 의혹과 이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원장, 당 공선단장은 예비 경선의 지지율,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2차 컷오프 경선의 결과 발표는 실질적으로 경선 참여 후보 중 후보를 탈락시키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선거 결과의 발표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8일 이후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 황교안 디전 캠프 이곳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거 조작의 증거, 즉 경선 후보 전원의 득표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번호 추출 프로그램 참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당의 ARS, 모바일 여론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선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감시의 결함 상태에 대해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번호 추출 과정에 당이 참관을 해야 되는데 참관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존립하게 하는 기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여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왜곡하고 윤희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게 합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있으면 더욱 철저하게 선거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선단은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제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전산조작에 대해서 포렌징을 했습니까? 실시간 로그기록 소스코드를 봤습니까? 전산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까? 왜 여론조사 참관이 형식적으로 오전 오후 10분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알아봤습니까? 왜 모바일조사 참관에서 투표율 득표수 현황도 촬영을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까? 후보별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 투표 결과와 그 합산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당에 마땅한 책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공선단은 당 선거관리위원장, 당 사무총장, 당 대변인이 경선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는 공식 발표를 번복하면서 환산한 자료를 폐기했을 뿐이며 당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3명이 공식적으로 한 답변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선단은 경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바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별 모바일 조사, ARS 조사,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결과 그리고 시간별 결과를 바로 검증해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해서 후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때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를 이의신청하는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의 의혹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즉각 대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선단은 2차 경선 발표 직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황교안은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선단장이 할 말입니까? 최근 조선일보 등 여러 유튜브에서 진행된 배선오버적합도 등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공선단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격의와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선단장이 속한 법무법인은 지금 당선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연수을 관련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아가서 당선관위에 의해한 고위원분은 지난 7 후보자의 참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황교안 후보가 잘 모르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정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또 그 취지가 뭔지 명백한 사실 구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는 공선위가 누구는 안 될 거다. 미리 선입견을 주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당선관위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저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면 다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우리 당에서도 줄곧 주장하고 있듯이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시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혁명입니다. 선거 정의까지 굳게 세우는 시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진실과 공정히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